1.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유형은? 1. 지적보상 2. 경제적보상 3. 정치적보상 4. 자유적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 정치적보상 2. 노인부양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오른 것은? 1. 세대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주도의 돌봄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등급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 국가주도의 돌봄정책을 강화한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2. 기초연금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5.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용고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6.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정돈 정답은 5. 청소 및 주변정돈 7.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8.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5.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고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닐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9. 노인학대 유형 A와 사례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 A. 방인 B.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10.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10.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2.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6. 방문 요양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13.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 대상자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16.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방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정답은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17.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 임신한 경우 풍진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18.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19. 폐결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감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20. 적혈구보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음관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2. 빈혈 21.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2.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협착증 2. 척추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척추염 5. 유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 고관절 골절 23. 전립선비대증의 발생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24.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2.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청골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 청골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25.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5. 도파민 분비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 파킨슨병 26.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 수정체 황화현상이 나타난다 27.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8.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생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4. 최근 갑상생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다 29.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2.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0.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30.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오른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형 정답은? 4. 폐렴구균 32.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답은?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33.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보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4.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5.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 대소변실금이 나타난다 36.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37.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8.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 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9.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내려 놓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가 40.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의형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나 41. 대상자가 옷에 변을 찌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42.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43.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어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어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덮기를 덮어준다 정답은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어준다 44.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5.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6.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 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 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 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 하게 한다 정답은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 하게 한다 47.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48.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49. 통무격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50.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선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정답은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1.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52.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넓다리뼈 5. 종아리뼈 정답은 4. 넓다리뼈 53.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 바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3. 나 가 다 라 54.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바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정답은 오 가 라 다 나 55.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의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 어느 정도 균형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57.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선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친구 정답은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59.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60.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61. 다음에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천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 꽃무늬 블라우스 62.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 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한다 63.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64.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65.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66. 침해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보려고 말한다 정답은? 5.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67.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68.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69.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70.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71.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72.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73.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74.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맘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7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76.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77.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78.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봉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79.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80.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